안녕하세요. 저는 불닭동원에서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자, 직접 판매하는 피자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40분 정도 일찍 나왔어요. 얘기하면서 하면 조금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게가 원활한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피자를 원래는 한 판씩 만들었었는데 한 판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워낙 많고 잠반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니까 손실도 크고 버리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피자를 반 판씩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프앤하프로 만들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피자는 마르게리타 피자와 그 다음에 바베큐치킨 피자입니다. 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 마르게리타야 뭐 굉장히 보편적인 피자니까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바베큐치킨 피자도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메뉴는 카피한 메뉴가 없어요.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면서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이거 만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보니까 일시정지 버튼이 있네요. 멈추고 딱 누르면 화면이 착착 바뀌더라고요. 제가 연습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사실 아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바로 볼록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럼 바로 도움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화면이 막 돌아가진 않겠지?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밀가루 덮가루를 이렇게 뿌려주고요. 저는 밀가루를 쓰고 있어요. 뭐 세몰리나 가루나 뭐 폴렌타 가루를 하시는 업장도 있고 피자 스타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밀가루를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맛있게 반죽을 쳐서 숙성을 해놓은 도우를 네. 피자 도우를 딱 매끄러운 부분을 먼저 바닥에다 놓고요. 바닥면이거든요. 여기가. 거기다가도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화덕피자만 하다 보니까 화덕피자만 되게 금방 밀거든요. 손으로만 해서 피자를 미는데 저는 이 밀대 방망이를 이용해서 피자를 밀 거예요. 피자가 크기도 하고 저희는 엣지 부분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식 조각피자이기 때문에 엣지를 완전히 다 죽여서 끝까지 일정하게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과 모든 면이. 그래서 밀대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이제 도우 끝부분을 네. 공기를 좀 빼주고 밀가루를 충분히 전체적으로 묻혀주지 않으면 밀대를 밀 때 그 부분이 젖어있는 부분이 여기에다서 쭉 늘어나면서 찢어지게 돼요. 도우가. 그래서 밀가루를 충분히 고루 묻혀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웬만하면 밀가루 반죽을 펴줄 때 가장 동그란 원이 되게끔 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밀대를 밀어도 손으로 밀거나 밀대를 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피자가 원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와꾸를 잡아주고 이제 밀대로 밀어줍니다. 와. 처음에 이거 밀 때는 진짜 한 20분씩 걸렸어요. 이걸 밀는데 손에 익지도 않고 반죽이 일반 화덕피자 반죽보다 훨씬 더 좀 단단해가지고 저희가 도우 자체가 굉장히 과자처럼 부서지는 도우다 보니까 반죽이 조금 화덕피자보다는 질감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크리스피해요. 크리스피한 치킨이 아마 먹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크리스피한 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밀어 나가면 최대한 원을 주면서 네.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면서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한쪽으로만 밑도 끝도 없이 밀면은 나중에 원을 잡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반죽을 크게 밀었을 때 로스율이 발생해요.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죽을 계량하는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지죠. 그쵸? 저희가 반죽을 600g씩 계량을 하는데 거기를 잘라내버리면 뭐 계량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네. 이렇게 쫙쫙 밀어주다 보면요. 네. 도우를 제가 이만큼까지 쫙쫙 폈습니다. 계속 이렇게 펴나가다 보면 도우가 이제 굉장히 커지잖아요. 일정하게. 물론 여기서 원이 정확한 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웬만큼 조금 타원형 원처럼 되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스크린 위에서 한 번 더 잡아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밀었죠. 보이나요? 네. 화면이 넘어갈 정도로 그 위에 이제 피자 스크린을 한 번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훨씬 지금 피자 스크린보다 도우가 크잖아요. 이 정도로 여유 있게 밀어줘야 도우를 피자 스크린 위에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얘네가 들자마자 또 금방 수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크기를 잡아주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네. 여기서 이제 원을 조금씩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스크린을 딱 맞추면 피자를 구우면요. 피자가 요만해져요. 그래서 조금 넘치게 한 1cm 정도 넘치게끔 피자 스크린 위에 올려줘야 구웠을 때 정확한 18인치 피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원이 좀 두껍잖아요. 여기는 그냥 조금씩 늘려주면은 얘네들이 금방 수축이 돼서 돌아갑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원을 잡아줘도 얘네가 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밀 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근데 너무 외계인처럼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막 무슨 젤리처럼 밀면은 그거는 잘라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렇게 막 마음대로 수축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쁘게 원이 돼서 정확하게 너무 예쁘게 도구가 밀렸는데 이제 그 위에 저희가 직접 끓인 토마토 소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토마토 소스를 듬뿍 두 국자를 두 스푼 뿌려주고 처음에 이제 원을 그리면서 수저를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주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일정하게 이제 원을 발라주라고 하니까 전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처음에 막상 하면 소스가 한쪽에 쏠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발라주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걸 소스를 내가 동그랗게 발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색칠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걸 물감이고 이건 빨간 물감을 내가 예쁘게 색칠한다는 생각으로 발라주니까 조금 더 쉽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는 이렇게 조금 남겨주시구요. 네 소스를 잘 발라줬습니다. 네 또 예쁘게 원을 그리면서 잘 발라줬죠? 네 이제 토마토 치즈를 듬뿍 올려줍니다. 아 떨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또 요리를 하는 건 처음이라 피자는 파스타나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음 맛있겠네요. 빨리 기대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딱 이게 피자를 제가 피자를 매일 굽지만 정말 피자를 만들자마자 오븐에서 나오는 피자를 보면 오 진짜 먹고 싶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막 윤기가 절절절절 흐르는 게 근데 아 안타깝게도 오픈할 때 아무도 안 오시니까는 제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놀러오세요. 제가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오늘 마르게리따 피자랑 가림두 치킨을 하프엔 하프 반대 반으로 반반씩 만들건데 저는 마르게리따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마르게리따 피자를 먼저 만들건데 여기 후레쉬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줍니다. 아 긴장했나봐 치즈가 잘 안 떨어지네. 네 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고 마르게리따 피자가 왜 마르게리따 피자인지 아세요? 많이들 아실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마르게리따 피자는 옛날에 18세기 이후에 18세기 그 후반때 이탈리아 전쟁이 끝나고 나폴리에 마르게리따 여왕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한 요리사가 그 마르게리따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요리사들이 피자를 내놨는데 그중에 한 요리사가 만든 요리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국기색을 이렇게 표방해가지고 하얀 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을 이용해서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르게리따 피자인데 마르게리따 여왕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만족을 해서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전세계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피자 중 하나인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피자 중 하나입니다. 그 위에 이제 피자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듬뿍 올려주고 피자집에 그 피자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마르게리따를 먼저 먹어봐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르게리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재료가 많지 않아 맛있기 어려운 피자지만 저희는 제일 잘나가는 피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화면속으로 음식을 넣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미래는 그런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치즈 위에 바질도 듬뿍 후레쉬 바질을 듬뿍 올려줘야 돼요. 듬뿍 이렇게 해서 바질을 듬뿍 올려주고 처음에 이제 굽기 전에 많이 올려주는 편이구요. 거의 다 완성이 되가네요. 마르게리따 피자는 그리고 이제 하픈 하픈인데 이쪽이 좀 여유있잖아요. 구우면은 얘네가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계속 갖다 보면 네. 마르게리따는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바베큐 치킨을 만들건데 바베큐 치킨에는 다른 치즈가 들어가요. 요 치즈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모크 치즈인데요. 훈제 향이 나는 치즈에요. 먹었을 때 이제 훈제의 그런 맛이 올라오게 바베큐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풍미를 주기 위해서 했고 스카모짜라고 이탈리아에서 눈사람처럼 생긴 또 훈제 치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최고급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치즈는 그리고 이제 많은 대체품으로 이런 스모크 치즈를 많이 사용하고 와인 같은 거에서도 많이 이제 스카모짜이신에 스모크 치즈가 더 많이들 접하실 수 있는 치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조금 피자지만 오문피자잖아요. 그래서 훈제 향을 주기 위해서 스모크 치즈를 좀 넣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양파 슬라이스를 듬뿍 올려줘요. 바베큐 치킨이니까 양파 그 다음에 양파도 듬뿍 모든 어디 부위를 먹어도 양파가 씹히도록 많아집니다. 요랭 훨씬 더 물리지 않는 맛있게 맛있는 피자가 됩니다. 양파 기adaş 파 양파도 듬뿍 올려주고 그 위에 마늘이 올라가요. 마늘 마늘 슬라이스를 제가 한번 튀겼어요 살짝 한번 튀긴 거를 튀겨서 마늘 올려주면은 그 위에 바베큐 치킨이랑 항상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마늘이라는 건 사실 뭐 고기나 뭐 모든 종류에 잘 어울리죠 되게 맛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먹어보면 마늘도 좀 듬뿍 올려서 모든 한입을 드셔도 모든 부위에 마늘이 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바베큐 치킨의 주인공 바베큐 치킨이 올라갈 겁니다 바베큐 치킨은 저희가 이제 국내산 닭다리살을 이용해 가지고 허브 각종 허브랑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 오일 소금 후추에다가 하루를 재워놔요 24시간 닭다리살을 재워놓고 그 다음날에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안 두르고 껍질 체하면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닭에서 그러면 이제 바베큐 치킨에 닭다리살을 구워서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잘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바베큐 소스에다가 조립니다 한 30분 정도 30분 이상 조려주면은 자 이런 맛있는 바베큐 치킨이 완성되는데요 바베큐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뉴욕식 피자잖아요 재료를 듬뿍 올려줍니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닭 한 마리 올라가요 반판만 만들어도 이건 제가 진짜 찍기 때문에 오바가 아니라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와서 사진 보시면 단번에 아실 거예요 저는 재료를 진짜 듬뿍 올립니다 바베큐 치킨 하면 바베큐 치킨 마르게리디도 그렇고요 그 주제로는 정말 풍성하게 재료가 많이 올라가야 저는 맛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그래도 와주신 분들은 안 와주신 분들은 모르니까 전 못 드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알리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제가 초보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가 그쵸? 낯서네요 아직도 그런 말들이 네 닭다리살 바베큐 듬뿍 올려줍니다 듬뿍 네 완성됐어요 하프앤하프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반을 어느정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따가 자를 때 조금 좋거든요 이게 가끔씩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정도 틈은요 자기네들이 진짜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익어요 제가 지금 이거 잠깐 멈춰놓고 가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손을 씻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우! 어우 넘어질 뻔했어요 잠시만요 엄마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루하시죠 지루하시죠 잠시만요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는 이제 피자 오븐에 넣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만든 우리 피자 오븐에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피자가 아 굉장히 큽니다 진짜 더 커질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큰 피자를 제가 만들 거니까 일단 거두절미 하고 자 오븐에 들어갑니다 자 가끔씩 화산을 많이 입어요 처음에 많이 기었어요 닫고 이렇게 10분 먼저 구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바닥을 한번 더 익혀준 다음에 네 나오면 되거든요 자 오븐에 할 동안 제가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이제 바로 딱 완성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피자가 거의 다 됐습니다 5초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는 하덕피자만 달리 5분이다 보니깐 열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요 돌려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타이머만 눌러 놓으면 알아서 맛있게 익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맛있게 한번 만들었던 피자가 네 아 잠시만요 자 우와 보이시나요? 아 이거 썩 떨어지고 트리까봐 이거 가을 못 잡겠네 어때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네 막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덕피자와 그 다음에 저희 피자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영상이 보기가 좀 어렵죠 아우 나중에 방법을 다시 찾아보나는지 해야지 아무튼 잠시만요 자르는 거 소리 들려 드릴게요 네 잘 보이나요 어 잘 나오네요 네 잘 나오네요 네 그러면 자 피자를 잘라 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주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저희 피자판에다가 올려주고 아래게리타 피자는 그 위에 그라나파다노를 듬뿍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김이 무랑무랑 나네요 이렇게 마르기를 완성했구요 그리고 바베큐 치킨도 네 바베큐 치킨이 정말 듬뿍 올라간 바베큐 치킨 이렇게 해서 네 바베큐 치킨도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걸 바로 곧바로 먹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파는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늘 아래게리타 피자와 바베큐 치킨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한번 먹는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되게 도우가 되게 바삭하거든요 크리스피에요 과자처럼 부쳐지는 피자인데 아 이게 파는거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먹기가 좀 그렇네요 만약 여러분들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흔쾌히 당연히 드릴 수 있겠는데 아 제가 지금 오픈할때 먹기에는 아 좀 예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감사하구요 많이 부족하고 영상 보시기 아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확인을 못해봤는데 예 계속 이렇게 하고 아 너무 아 어렵네 이거 3,000원짜리 안좋은데 아 그래도 일단 찍을 수 있다는거에 감사드리고 예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봄 되시고 좀 더 다양한걸로 좀 더 영상 보기 쉽도록 또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